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브앤프리뷰쇼의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이종련 해설 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개편되고 처음 오셨죠?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 이거는 위원님의 원샷.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제가 방송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어색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중 3연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베이스볼 S 요즘에 한 패널로 화수목 경기 쭉 보고 나서 이렇게 리뷰앤프리뷰쇼 미나리까지 하고 집에 보내드리는데요. 이번 3연전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적표 빠르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위니 시리즈를 가져간 LG 두산 키움 KT입니다. SST와 롯데 경기에서는 1무 1승 1패를 나눠 갖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LG와 두산이 상위권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SST는 최지훈 선수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짐승으로 불리고 있고 짱지훈은 성장 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또 LG에서는 김현수가 목요일 경기 투런포를 때려내면서 위닝 시리즈를 이끌게 됐고요. 두산은 올 시즌은 확실하게 김인태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은 우선 고무적인 게 김재현 선수가 살아났어요. 김재현 선수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두산은 매년 지금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약체로 예상이 되는데 항상 약체가 아니고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는 건 저는 야구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산은 안 뽑으셨던데 5강에?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고 오재원 선수랑 인터뷰했을 때 한 얘기는 경기를 지고 그냥 가는 선수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를 지고 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서 하고 만족했을 때 간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경기에서 쳐야 될 때 기다려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부분이 결국 두산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단 김재현 선수처럼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올 시즌에 김재현 선수가 잘 때린 이유 중에 하나는 몸쪽에 들어오는 공을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현 선수가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을 선을 때리는 느낌이거든요. 그전에는 너무 한쪽으로 가는 점을 때렸다면 최근에는 그 선을 잘 때려내면서 결정적인 안타를 많이 때려내고 있고 거기에 김인태 선수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테코인이라고 한다면서요. 블록체인의 하나인가요? 그런데 박건우 선수가 이적을 하고 김인태 선수는 확실하게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잡은 거죠. 그런데 이 김인태 선수가 올해 갑자기 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본인이 지금처럼 딱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하게 자기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건 이게 두산만의 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마니너 리그에 가서 온다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선수들이 1군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그다음에 주전으로 가는 이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LG는 이제 토종 선발들이 좀 부진하면서 순회권 다툼에서 좀 다소 멀어졌다가 이제 재정비를 마치고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LG는 돌아온 이민호 선수가 5.2니 무실점 호투를 펼쳐줬고 켈리 선수도 61경기인가 5이닝 연속 던져주면서 마운드를 끌어줬는데요. LG가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서 다시 2위로 반등을 하게 됐죠.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경기 선치점으로 앞서가고 있다가 동점됐다가 다시 역전한 거였는데 거기 핵심은 역시 김현수 선수예요. 김현수 선수가 올 시즌에 초반에 홈런을 많이 때려나고 있는데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라든가 팀의 4번 타자 중심 선수들은 몸쪽 계통이 많은데 그 몸쪽을 때려서 홈런을 때려내는 걸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 건 몸쪽이 하이 패스트볼인데 그걸 약간 골반을 열고 벤트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때리는 기술까지 좋아지면서 김현수 선수가 홈런 랭킹에 이렇게 초반에 가는 건 둥근 경우 같아요. 5홈런이잖아요. 원래는 홈런 4개 때리면서 1위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결정적일 때 이렇게 홈런을 때려내는 건 김현수 선수뿐이 아니라 팀 상승세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네. 홍창기 선수도 3번 타자로 나서서도 잘해줬고 문선진 선수도 잘해주고 사실 LG가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삼성과 만났고 삼성은 4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김상수 선수도 또 다치게 됐고 참 무득점 경기가 참 많은 삼성인데 수요일 경기 무득점이었고요. 올 시즌 5번의 무득점 경기로 무득점 최다 1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무득점 경기로 끝나면 밴드도 다소 시큰둥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았어요? 당황스럽죠. 네. 지금 보면 2021년 단 7경기밖에 없었고 2020년도 전체 11경기였는데 벌써 5경기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제가 본 핵심은 일단 리드오프가 출루율이 확 떨어져요. 원래 허삼정 감독이 올 시즌에 출발할 때 이야기한 건 김상수 선수가 키다. 그리고 김상수 선수 무조건 1번이다. 왜냐하면 김상수 선수만큼 경험도 많고 출루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혜민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김상수 선수가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니까 김지찬 선수도 넣고 다른 선수를 넣는데 출루가 안 되면 구상수 선수까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확실한 1번 타자 리드오프였군요. 리드오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출루가 안 되고 출루가 안 되니까 당연히 득점까지도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연패할 때 보면 전부 다 선치점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1회나 2회. 이러면 가뜩이나 점수도 안 나오고 출루도 안 되는데 쫓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떡헐떡돼다 결국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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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삼성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선치점을 어떻게든 빼자. 그래야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건 잘 치는 타자들을 좀 앞쪽에 배치시켰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자면 구자옥 앞에 놓고 그다음에 김지찬 선수 2번 놓고 피렐라, 오재일, 강민호 이런 식으로 김동엽 선수도 그렇고 1, 2번을 김상수 선수나 김지찬 선수 또 다른 선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공격의 루트, 물고가 안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를 넣으면 어떨까.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 피렐라가 작년만큼 이 분위기를 좀 끌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약한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동의 반 동의하지 않는 거 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출루를 해야 이 피렐라 선수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문제구나. 피렐라 선수 앞에 뭔가 사건이 있어야 피렐라 선수가 더 돋보이는데 그런 게 좀 절하고 지금 김원권 선수가 부진해서 주장 자리를 놓고 2군에 갔잖아요. 그래서 선수단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피렐라 선수가 주장했어요. 제가 야구를 한 이래로 외국인 선수 주장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피렐라 선수가 같은 팀 동료들에게 주는 영향이 이 정도구나. 정말 열심히 하고 팀 울려서 인기 투표 1위네요. 인기 투표 1위. 피렐라. 그걸 또 그렇게 멋지게. 인기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피렐라 선수는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이 참 이렇게 무득점 경기가 5번 지난해에는 단 7번밖에 없었던 무득점 경기가 벌써 5번이라는 거 좀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KT 기아 얘기를 좀 해보면 KT는 기아를 만나서 2승 1패 그리고 양현종은 다섯 번째 경기 등판만에 1승을 수확을 했습니다. 소영준 선수는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수요일 경기를 보여주게 됐고요. 하나에서는 터크머니 도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에서는 김시훈 선수가 데뷔처 선발 기회를 얻어서 4년 만에 데뷔처 선발 등판에서 첫 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하나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하나가 3연속 윈입 시리즈를 노렸던 이번 시리즈였는데 1승 2패로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저는 지난주에 SSG와의 경기가 터닝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킹웜 선수나 카펜터 선수 거기에 마무린 정우람 선수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맞이한 SSG와의 3연전에서 누가 봐도 SSG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위닝 시리즈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2연승이었어요. 그 첫 경기가 장민재 선수 포함해서 불펜이 7명이 올라가서 2대0 완봉승을 거두면서 제가 볼 땐 선수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SSG 상대였으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SSG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빠진 선수들의 역할을 이렇게 이렇게 메꿔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위닝 시리즈까지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SSG 키움 상대로 위닝 이후에 분위기를 좀 바꿨지만 오늘은 패배를 하면서 3연승 위닝에는 실패한 하나였습니다. 네. 주중 시리즈 리뷰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반등의 신호탄을 쏜 롯데와 기아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 잘하시는데요? 3부.